녹화했어? 안녕하세요 피트니스 요정입니다 피트니스 오크입니다 저희 남동생이 지금 일어나자마자 명절에는 원래 늦게까지 자잖아요 일어나자마자 지금 저한테 끌려왔어요 저는 이제 낮에 볼일도 보고 롯데마트도 다녀오고 롯데마트에서 굉장히 이쁜 친구가 어? 언니? 이러면서 인사하던데 내가 따라갔어야 돼 이쁜 애들이 오늘 먹을거는 비비큐 바삭한 치킨이라고 해서 옛날 통닭 스타일인거 같아요 요것도 하나 시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롯데마트에서 제가 산 소보루 단팥빵이에요 찰소보루인가? 아무튼 그리고 제가 오늘 찰떡아이스를 발견해가지고 20개를 싹 긁어왔구요 그 다음에 여기 단팥죽 이건 제가 좋아하는거고 여기 새로운 것들이 있길래 제가 한번 맛을 봐야될거 같아서 컵밥들 순두부찌개 사골 우거지 그리고 이건 강릉 교동반점 짬뽕이구요 그 다음에 이것도 짬뽕 순두부 그 다음에 이건 오징어 덮밥인데 얘네는 좀 다른 브랜드에서 나온거라서 맛을 한번 비교해보려고 사왔어요 그럼 일단 한번 맛을 볼게요 여러분 먹어부터 먹어볼까 이거 뚜껑 더 뚜껑 열자 뭐부터 먹어볼래? 이거부터 그럼 떠서 먹어봐야될거 보여줄게 교동반점 이건 왜이렇게 길어? 내가 떠줄게 튀겼는데? 넌 긴거봐 일단 국물은 좀 괜찮은것 같은데? 저희요 잘 안싸워 잘 안싸워요 괜찮네요 이거 생긴게 어떻게 생겼냐면요 안에는 이렇게 면 상태도 괜찮구요 맛이 어때? 면이 괜찮은데 어저께 먹었던 그 짬뽕하고 비교해 고마촌한테는 안되지 아 역시 고마촌한테는 근데 면이 왜이렇게 길죠 이거? 맛은 그냥 평균 약간 평균이상 돈 아깝진 않다 응 평균이상 근데 고마촌한테는 안된걸로 여러분도 추석 잘 보내고 있어요 오늘 내일까지 쉬나요 다들? 내일까지 다 쉬고 30일까지 쉬는데도 꽤 있고 응 나 이정도면 맛있어 그런가? 콩라면은 이정도면 맛있어 면을 먼저 해야하나 니 아텍 두고 먹어 그냥 그럴까? 콩라면이 이정도면 엄청 맛있는거야 공부함 공부항량이 아셨어요 일단 어후 공부 괜찮네 괜찮지 뭐 누나가 말했잖아 이번엔 순두부국 찌개국밥 안에 이런식으로 돼있구요 저는 내일 못나왔건데 아마? 내일은.. 내일은.. 제가 혼자.. 제가 한 번 먹어볼게요 이거 덜어서 먹기가 왜? 방송하냐? 응 저희 방송하냐? 저희 방송하냐? 응 저희 방송하냐? 뭐하고 있는지 몰랐나봐요 어 이거 막 괜찮다 그래? 먹을만해 음 뜨거 어 이거 막 괜찮네요 진짜 순두부찌개에다가 밥 말아놓은 맛인데요 그리고 얘는 사로울거지국밥 이거 먹어봐 막 괜찮다 이거는 이런식으로 생겼구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고 그 우거지국밥에 밥 말아진 느낌이요 음 음 순두부찌개 괜찮아요 어 근데 저희 식구 남동생하고 저하고는 항상 숟가락 같이 넣고 먹으니까 이해 부탁드려요 이렇게 덜어서 먹을 수가 없다 음 음 무슨 맛있어? 맛있다 어 막 불꽝 딱 뜨거 아니 그거 딱 그거야 입맛 응 혼자 먹을때 그냥 야 이거 어디 CJ꺼냐? 맛있는데? 맛있어 CJ가 원래 잘 만들어 아 진짜 맛없는 집 가서 먹는거보다 훨씬 맛있는데 괜찮지? 컵밥에 대한거 항상 깔고 갔을때 맛있는데 맛있는데? 아 그리고 저는 이거 있죠 강릉 교동반점 짬뽕 이거 맛 괜찮네 이거 세븐레븐에 바른건가? 응 국물이 괜찮구만 뭐하지? 아 와 이거 괜찮아요 저희 엄마 지금 거실이세요 음 다 먹었어요 얘는 벌써 치울까? 응? 국물 냅어봐 그래? 국물 괜찮지? 여기다 놔두고 먹어보면 땡방이에요 여러분 채팅창 잘 못봐서 너무 죄송해요 교동반점 검은색도 있다고? 다음에는 한번 이거는 여러분 오징어 덮밥이거든요 근데 안에 보면 진짜 오징어 말 그대로 진짜 좀 커졌다 오징어 덮밥이야 정말 제가 한번 왜왜 8kg을 하면 어떻게 이렇게 한번 했죠? 이산.. 이산화 채팅 종일 잊지 마세요 이산화 채팅창 잘 못먹고 이산화 채팅창 잘 못먹고 아 너무 뜨거워 음 이거 말고 지윤아 응 이건 비주얼이 좀 좋다 색깔이라니 아 근데 여러분 얘랑 얘랑 차이가 뭐냐면 얘네는 햇반이었고 얘네는 물 부어서 퍼지는 밥 있잖아 그 밥이야 그래서 확실히 질감이나 맛이나 향 자체가 얘네가 훨씬 맛있어 얘네는 인공적인 맛이 나고 쌀의 질감이 별로 안 좋아 맛없는 건 아닌데 절투식량 아 아 저 우와 우리 채린님이 이쁜이게요 오늘의 이쁜이 감사합니다 조금 있다가 녹화 끝나고 리액션 바로 해드릴게요 고마워요 채린님 아 찰떡 아이스크림 값이라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거는 얘도 그건데 짬뽕 순두부 국밥이거든요 얘도 그 그 그거예요 약간 퍼져있는 밥 있죠? 국밥은 쌀이긴 한데 확실히 씨제이키 훨씬 맛있네요 응 이거보단 이게 더 맛있네 맛없는 건 아닌데 음 먹을만해? 이거 훨씬 맛있어 맛없는 건 아닌데 나 이쯤에서 살짝 아이스크림 하나 먹어야겠다 먹어봐 먹고 사람들한테 설명해줘 저 오늘 이거 20개 샀어요 저 오늘 이거 20개 샀어요 우와 아 진짜 맛있겠다 어 맛없진 않은데? 맛없진 않지 근데 얘네 훨씬 맛있지 너 이게 더 괜찮아? 난 이것도 괜찮은데 왜 그러지? 아 아이스크림 녹았다 진짜 이게 더 두부맛이 강하게 나네 저 건더기가 좀 많긴 한데 얘는 약간 라면 느낌이야 응 이건 약간 라면 느낌이에요 이건 두구맛이 많이 나는 거 어떻게 섞어먹으면 딱 맛있겠네 음 이건 좀 취향이다 취향 녹았어요 진짜 제 입에는 이게 맛있는데 남동생은 이것도 괜찮은가봐요 이거는 맛있다기보다 먹기 편하니까 그냥 먹는 거 응 근데 사 먹지마요 그냥 이거는 먹기 편하게 나오긴 했는데 사 먹지마요 이건 이거는 좀 근다 저는 이거는 한번 드셔보셔도 될 거 같아요 여기 CJ에서 나온 거 이거랑 이거는 먹을만하네요 라면이 너무 지겹고 싫으신 분들은 한번씩 드셔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저는 찰떡할 때 잠깐 집중 좀 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너무 맛있는데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먹지마세요 너무 화면에 너무 자주 비치지 마세요 근데 지금 아까워서 먹네 얘가 제일 별로예요 오징어 덮밥 이거 식감이 너무 안 좋아 너무 맛있어 나 이럴 땐 분무 한 번씩 먹어서 이뻐시라고 아 역시 이게 저 김블리님 감사합니다 덕대마트에서 샀어요 4개 사면 하나 더 준다고 그래서 오오오 빵밥 왔다 오 여러분 약간 그 찰떡 같은 느낌인 거 같아요 음 찰떡이 약간 들어가 있나 엄청 쫀쫀하네요 찰떡 약간 재질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어디 한 번 맛있다 이거 호불호가 찰떡 찰떡 다 먹고 먹을래 응 아니 아니 근데 이런 거에 좀 좋은 점이 자기 기호에 맞게 조금씩 자기가 첨가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서 먹으면 맛있을 거 같아요 아이고 여러분 너무 맛있어요 이런 것도 자기가 고춧가루 더 풀어도 되고 완전 쫄깃쫄깃하고 달달한 소보루랑 안에 단팥까지 우유 우유 친하네요 이게 빵이 아니라 떡 느낌이 더 강해요 여러분 찰떡 맨 마지막에 먹을게요 떡에 떡 완전 치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아 근데 이거 맛있어 잠깐만 좀 먹어야겠다 이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잖아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저건 배불러서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응 무슨 맛인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저도 좀 밥 좀 이게 뭐라 해야 될까 아 근데 이거 맛있다 저는 이게 오늘 먹은 것 중에 이거 순두부가 제일 잘 맞아요 이거는 두구 냄새가 굉장히 강해 치킨 그냥 그냥 먹으면 하는 게 아닌가 그냥 그냥 먹으면 하는 게 아닌가 치킨 먹어줘요 힘들어요 제가 치킨 먹어드릴게요 음 음 바삭한 치킨이라고 해서 뭐 어떤 구입 뭘 이렇게 보면 튀김이 옛날 통닭 스타일로 나온 거거든요 소리가 바삭하게 날 것 같은데 진짜 바삭하다 아주 거 같은 그런 스타일이야 아 저 밑에 양념이 굳었어 잘 안 섞이고 우리 둘이 이목구비 뜯어서 그러니까 이제 조합을 이렇게 해놔서 그렇지 엄청 똑같이 생겼거든요 코만 보고 눈만 보고 입만 보면 엄청 똑같이 생기지 않았냐 네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네가 이런 거 좋아하잖아 음 다는 돼 있는가 응 짭짤 푸드 홀지스 님은 뵐게요 감사합니다 이따가 리액션 해드릴게요 인사 인사 인사합니다 어우 맛있다 옛날 치킨 저희 남동생하고 오늘까지 방송하고 내일부터는 또 제가 혼자 해야 돼요 간도 나자 돼 있네 여기다가 받쳐서 드세요 이게 BBQ 양념인데 먹을만해 찍어서 먹어봐 매운 거야 단 거야 그냥 달달한 거 음 어째서 다리나 날개는 하나도 안 보이는 건가요 그런 부분을 먹어야 될 건데 다리랑 날개가 안 보여요 여러분 눈에는 다리랑 날개가 보이나요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된 거지 이게 그건가 홍이인 거 같은데 눈 양념 찍어서요 왜 다리랑 날개가 안 보이죠 치킨이 갖추냈어 나 진짜 왜 안 보여 다리랑 날개 찾느라고 잠깐 뒤지겼거든요 안 보여요 여러분 짠 하 치킨은 잘라서 온 건가 치킨은 진짜 얼마나 많이냐 가출하지마 오찌서 다리랑 날개가 안 보이죠 여러분 오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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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바삭 진짜 바삭한 치킨이야 이름대로 치킨 옷에 양념도 쫙쫙쫙하게 간도 돼있어가지고 아 바삭한 원래 다리랑 날개 없다고요 왜? 궁금했어 왜 먹는거 왜? 그래요? 다들 어서오세요 난 날개는 날개 별로 안좋아 상관없는데 그 좋아하는 사람들은 속상하니까 난 날개 제일 좋아하고 다리는 안좋아하는데 다리 머뭇머뭇 끝에 먹고 한입에 이거 하면 좋거든요 마동선 끝에 안 뻑뻑하고 괜찮아요 우리 웅이맘님도 뵙게요 자꾸 안 일어나도 돼 녹화할 때 소리가 많이 나서 이따가 한꺼번에 이내신하자 우이맘님 100개 감사합니다 항상 선물 하나씩 주시고요 맨날 이렇게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정파리 왔다 인사를 일일이 못해드려서 죄송해요 추석 잘 보내셨죠? 왜냐면 저희 남동생이 되게 착하고 순하잖아요 그래서 방송할 때 보면 이게 녹화할 때는 잡스러운 소리가 많이 나면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녹화 끝나고 조금 이따가 남동생이 댄싱머신 출동하는 거냐? 정혁이 왔어 정혁이 어서와 저희 남동생이 진짜 순둥이에요 착하고 예의 바르고 저는 BBQ 메뉴 중에 치즈링을 제일 좋아해요 안 착해요 제가 안 착해요 여러분 제가 진짜 싸가지 무한이기주의에다가 저 수압장 들어가면 누가 쳐다보면 바로 뭐라해요 남동생이 남동생이 제 말 진짜 잘 듣죠 왜냐면 왜 말을 잘 듣는 거야? 누나가 너한테 잘해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뭐야?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나 근데 대체적으로 말을 잘 듣지 엄마 말 저렇게 안 듣는 거래 그래? 엄마말을 왜 안 듣냐? 엄마 있어 원래 모자 간에 그게 있어 내 아들은 꼭 뺀질뺀질하게 돼 있어 줄 수 없어 후라이드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튀김옥도 그렇게 두껍지 않고 바삭바삭하고 그냥 튀겼어요 나니피아노님 진짜 그냥 시장에서 시켜먹던 그 후라이드 맛 그치? 어 그걸 모르는 거 같아 요새 그런 거 좋아하니까 브랜드로 따지자면 아주 크고 같이 이렇게 딱 후라이드 튀겨놓은 거 아 그랬어요? 아 근데 진짜 날개랑 다리가 원래 날개랑 다리가 없는 건가 봐 왜 이유라도 좀 알고싶은데? 저녁아 맛있겠지? 같이 와서 먹자니까 대표 노숙자도 그냥 저녁이 복법이다 피트니스 종팔이 제 친구예요 실제 친구예요 잘생겼어요 엄마가 잘생겼어 응 종팔이도 한번 눌러봐 우리 담독님 자다 일어났어요 지금 자다 일어나서 방송하러 왔는데 센스도 안하고 모르지 않고 제일 쩡해요 여러분 진짜 야 근데 철도가 있어 다 녹았어 맛있어 안 되는데 이거 살짝 녹아야지 맛있어 이거에서 녹아야 돼 근데 좀 많이 녹았던데 나 먹을 때 보니까 뜯어 줄게 나 그냥 손으로 뜯어 먹어 손으로 그냥 뜯어 먹어 손으로 그냥 이렇게 먹으면 잘 안나와요 음 많이 녹았어 손으로 그냥 흐립해 어? 많이 녹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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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지적지적해서 죄송해요 어? 입으로 입으로 밀어넣어 아 이게 떠져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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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떠가있어 잘 떠가있어 아 으음 맛있지 흐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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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제 남동생이 노 숫자가 흐흫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모든 고기를 먹을 때 양념보다 기본에 충실하는 걸 더 좋아해요 그래서 원래는 후라이드를 좋아하고 양념하고 소금분 있으면 소금을 좋아하고 삼겹살을 좋아하고 돼지가비보다 삼겹살이 좋고 막 이래요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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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손 숫자 같다고요? 흐흫 몰라서 그런건지 아니면 정말인지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겠는데 흐흫 흑 흑 흑 흑 흑 바삭바삭해서 좋네요 안 눅눅해지고 흑 흑 지금 뜨거운거 먹다가 흑 바삭한거 먹어서 입천장 까지고 있어요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어제 같은거에요 어제 같은거 그니까 어제 어제 옷을 이걸 이제 잠옷으로 입으라고 줬는데 이걸로 입고 어제 방송하고 밖에 나갔다 놀고 들어와서 집에 와서 이걸 갈아입고 자고 자고 일어나서 빨리 씻어 챙겨 이렇게 했는데 이 상태로는 흑 누나 타르트 있잖아 먹었잖아 저 러블리쇼쇼쇼 세장님이 보내주신거야 흑 흑 흑 흑 어 어제랑 같이 오신게 다른 느낌이래 흑 아니다 날개있어요 여러분 그럼 다리도 아까 있었는데 몰랐나봐 뭐 다리를 반으로 잘랐어 내가 먹은거 같아 난 보영이라고 생각하고 먹었거든 그게 다리였나봐 이거 다리구만 날개있는데요 이거 다리인데 이거 이거 다리 그건데 어쩐지 아까 뭐야 다리 있네 아까 누가 그랬어 채팅창에서 아 다리 이거 있구만 모양이 다리 특강에 다리 있네 아 다리가 봉천생겼다 야 음 아 맛있다 날개가 누가 숯먹은거 아니에요 응 토막을 음 시장통닭이랑 옛날통닭 스타일로 토막을 짭게짭게 짭게 한거 같아 으음 그런거 같애 재밌어서요 맛있다 이거 응 먹어봐 콜라만 역시 치킨은 콜라죠 아 근데 이건 좀 괜찮네요 저희 남동생 이건 봉인가? 다리를 이렇게 짧게 짧게 짜놨어요 다리 중에 다리의 일부에요 여러분 지금 다리 꼬다리 부분 다리 꼬다리 봐봐 뼈가 잘려있잖아요 끝에 지금 그게 나온게 아니잖아요 그 뭐냐 끝에 있는 거 연고같이 있는 거 뭐지 그게 있지 나 아까 먹었다니까 봐봐 이쪽은 연고같이 이렇게 되어있고 봐봐 다리를 반으로 잘랐네 그래서 내가 몰랐구나 다리를 왜 토막사칭이냐 진짜 웃기다 치킨 토막사건이래 이거 치킨 토막사건 그래서 나는 봉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두개인가 먹었거든 그게 다리였나봐요 방송 보고 유혹에 못 이긴 장이 많아요 내가 내가 잔인한게 아니라 bbq가 잔인하고 그러면 날개도 하나 어딘가 숨어있겠는데 아 그게 아니라 바라삭이니까 여러개 튀겨야지 바라삭하게 해줄 수 있잖아 그래서 그랬을까 하니까 아 그랬을까? 근데 날개 먹고 싶냐? 나랑 불러 날개 좋아해 날개 찾았어요 여러분 저 안 씻었어요 육수자마자 여기 앉은건데 저는 아침에 12시에 일어났거든요 우리 둘중에 누가 더말먹냐고 제가 한 5배정도 더 많이 먹을까요? 나 이 빵 먹어봐 날개 먹고 싶냐고 물어보는데 눈빛을 내가 먹었어 우리 뽀뚱님이 백개로 팬가임녀또? 통근 팬가임녀또? 팬가임녀또? 이따가 녹화 끝나고 리액션 바로 해드릴게요 고마워요 이거 맛있다 뽀뚱님 감사합니다 맛있지? 밖에 하나 남아있어 아까 또 하나 먹고 날개 먹고 싶냐고 물어보면서 눈빛은 아니라고 말해 이 눈빛을 먹고 싶냐? 아니라고 말해 저희 남동생이 귀엽죠? 인기도 많아요 근데 좀 누나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요? 맞아 우리 어린 친구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뽀뚱님 안녕하세요 누나들이 좋아하는 스타일 많이 드시는 걸 보면 어떻게 생각해 잘 먹네 그거는 있어요 확실히 그래서 누나랑 먹다가 우리 가족은 워낙 많이 먹었잖아 야 니 이러지 않냐 그러면 누나랑 항상 먹다가 다른 여자랑 먹으면 짜증나 짜증나 그치? 누나처럼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도낙하나 도낙하지 않게 먹어주는 여자가 없다니까 별로 우리 누나랑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야식 많이 먹고 했잖아 그러다가 다른 여자랑 뭐 먹으면 여자들이 막 깨닭거리는 거 있으면 막 다 먹는 거야 다 먹는 거 어이가 없어갖고 다 먹는 거야 안녕님 감사합니다 오므린 김치찌개면요 어떻게 보면 차려다란 거? 맛있어? 난 먹어봤거든 먹을만해 그 김치 사발면에 조금 업그레이드된 버전? 언제 알겠지? 오늘 김치맛이 강하면 좀 맛있었는데 응 그건 잘 안 들었어 참깨라면 니 맛있다가 좋아했잖아 약간 참깨라면처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 아 내 옛날에 소희오빠 방전 이거 뽁뽁인가? 이제 뽁뽁이만 남은 거 같아요 니 지금 그래갖고 좀 손을 안 대고 있는 거냐 설마? 응 아 남동생하고 저하고 둘 다 뽁뽁이 싫어하거든요 어 이 뽁뽁이 아니다 어 근데 이거 끝까지 바삭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남동생은 항상 뒤로 갈수록 먹는 속도가 아파 양념 듬뿍 찍었어요 먹는 속도가 많이 느려지잖아 누나들이 좋아해요 제가 치킨창 잘 못 봐요 먹을 땐 지네들끼리는 확 그냥 제가 먹방 할 때는 얘기를 잘 못 나누고요 하지마 먹방 끝나고 나면 한 두세 시간 정도?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이게 먹어야 되고 음식 설명도 해줘야 되고 채팅창도 한 번씩 봐야 되고 이렇게 하면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동시에 하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채팅창 보고 있으면 못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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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채팅창도 못 보고 채팅창이 아니고 이게 찰떡이라 이거 좀 많이 씹어야지 넘어가는데 응 이게 겉맛 찰려요 빵 빵 그 부드러운 밀가루 빵이 아니라 그냥 완전 찰떡이에요 찰떡 어? 유튜브 보고 오신 분 반갑습니다 응 저야 카톡 답장 지금도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시간 투자해서 해드리는데 다 저 원래 대세기를 잘해요 못 본 경우일 거예요 카톡이 999개 넘은 지 오래 해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흘렀어 밖으로? 응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돼 누나가 안에 플라 그 쇠을 미리 뜯어놨어 음 다칠까봐 똑딱해 단팥 중이야 뻑뻑사 원래 둘 다 별로 안 좋아해요 지금 여기 남아있는 게 딱 이제 뻑뻑이에요 근데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차기에서 먹죠 니 지금 이제 배불러? 응 근데 왜? 채팅은 먹어있어 지금 먹방에 집중하시죠 나 밤 들어있다 밤 아 나 팥 좀 맛있는 건 모르겠어 왜? 맛있는데? 단지 안 단지 먹어보고 내가 제이밴플은 안 달거든요 왜 이렇게 안 달아? 원래 이런데 이 맛이 이런데? 담백해 핸디걸 단팥죽이야 그럼 단팥죽이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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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팥죽이어야 되냐? 안 달아요 안 달아요 맛있는데? 원래 팥죽은 안 좋아하던데 내가 다 봐야겠다 언니가 동생 챙기니까 그렇죠 저는 여기저기서 욕먹어도 상관없는데 저희 가족이 욕먹으면 싫으니까 저희 남동생은 방송하는 친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고 행동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거를 또 여러분들이 오해할까봐 빵 빵 하나는 다 먹고 지금 하나 또 있어요 이게 밀가루, 소보루 그게 아니라 찰떡 재질이에요 완전 좀 오래 씹어야 돼 그래서 이제 저희가 떡 먹방을 좀 하기 불편한 게 오래 씹어야 되잖아요 떡은 이게 지금 안에 이렇게 돼 있는데 전부 찰떡 얇은 찰떡처럼 그래요 개질이 이렇게 그래서 꼭꼭 씹어 먹어야 돼 뜨려 뜨려 찰떡을 치자 능량도 또 있어요 또 가져와서 먹을 거예요 우리 남동생이 지금 빵 진짜 맛있어 채팅창에 너무 집중하고 있어가지고 채팅창에 집중 안 해도 돼 지금은 둘이 지금 어머머를 하고 있는데 이모티콘으로 너무 그렇게 도배하지 마세요 내가 고맙고 고마운데 그게 자꾸 너무 이모티콘으로 도배하면 방에 렉 걸리더라구요 그냥 한 살차에요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는 싫어하는 여자분이 없을 것 같아요 100%예요 삐님 안녕하세요 그냥 뻑뻑살 아니다 이건 양념으로 해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음 그치 근데 뭐라 해야 낫지 바삭한 그릇땀에 바삭한 그릇땀에 우리 하나도 안 닮았다고 엄청 똑같은 생각 고맙습니다 그쵸 원래 그냥 쿠브로빵도 맛있는데 안에 단팥도 들어있으면서 안에 빵이 아니라 찰떡 고맙습니다 변희사랑님 펭갈 고맙습니다 뼈들이 엄청 쌓여가지고 덮어있다구요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제가 한 번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손만둘시다 맛있어 맛있어 여러분들 그럼 이제 다들 오늘 다들 집으로 올라갔을까 다들 집이에요 지금 오늘 4시부터인가 차 엄청 맡겼을건데 저 지금 단팥 안에다가 이걸 넣었어요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맛있어 파죽은 내 입맛이 아니라서 근데 맛있어요 여러분 귀에 까칠이 생겼어요 했는데 이거 맛있네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먹고 나면 지금부터 이제 채팅창이 잘 보기 시작하거든요 찰떡아이스랑 더 먹을까? 일단 앞에가 너무 지저분하니까 녹화는 여기까지 해놓고 녹화 끊어놓고 먹을게요 더 찰떡아이스랑 이것저것 많이 또 사놨어요 그리고 리액션을 해야 되니까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거 처음 먹어본 건데 맛있었고 그 다음에 요거 밥 시리즈도 괜찮고 간단하게 먹기 좋고 제 입에는 이게 더 맛있었는데 남동생은 이것도 먹을만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진짜 맛있어요 다음에도 한번 제가 라면 먹방할 때 한번 사서 먹어봐야 될 것 같고 찰떡아이스는 진짜 맛있고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뿅 August에 둘이서 ㅈㄹ 라면 육시 ն 좌우 안 Coordin broke